네, 가운데 서주시구요. 시선, 네, 좌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 번 만주시구요. 네, 오른쪽으로 만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잠깐 이동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기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경구씨 인생하시겠습니다. 네, 시선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구요. 네, 가운데 봐주시구요. 네, 우측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고, 다음은 강혜정씨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 좌측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구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정씨 잠깐 자리에 계시면 고수씨와 성경구씨 올라오셔서 배우 세 분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혜정씨를 가운데로. 네, 시선 세 분 모두 좌측부터 시선 맞춰서 촬영할게요. 네, 가운데 정면 봐주시구요. 네, 위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까지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성 감독님, 고수씨, 예정씨, 성경구씨. 네, 이렇게 대문. 네, 좌측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면 봐주시구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네, 루시드드림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루시드드림 하면 화이팅하고 정면으로 마지막 컷 찍겠습니다. 루시드드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하구요. 네, 이상으로 저희 전체 기자간담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분들 퇴장해주시면 되구요.